끝까지 머리를 박고 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다경 선수 3조 1, 2, 1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가 모아지는 한다경 선수입니다. 올 시즌 최고 기록은 4분 11초 95고요. 본인의 최고 기록은 4분 10초 89 한국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롱부터 구루엘까지 10명의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여자 400m 자유형 예선 3조. 대한민국의 한다경 선수가 1, 2, 1에서 레이스를 이어갑니다. 한다경 선수는 특히나 후반부분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전반 200m에서 옆에 선수들 4분 10초 때 안쪽에 있는 선수들과 페이스를 맞춰간 다음에 후반에 더 올려주면은 4분 10초 때 안으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비슷한 페이스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1레인이 가장 빨라 보니 1레인 0레인도 좀 빠르고요. 한다경 선수도 빠릅니다. 2등으로 선을 했습니다. 1레인의 한다경 선수 2위, 0레인의 마를렌 탈러 선수가 가장 빨랐는데 큰 차이는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0레인이 치고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다경 선수가 1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선두입니다. 네, 한다경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선두권에서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위권과 지금 0.3m에서 4m 정도 차이 격차를 오히려 조금 더 벌리는군요. 네, 한다경 선수는 400m부터 주력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대회 좋은 결과 기대마다 좋겠습니다. 59초 79의 기록으로 100m 지점 턴을 했습니다. 네, 구간 페이스 31초 01로 가장 빠릅니다. 네, 옆쪽에 지금 0레인과 2레인이 한다경 선수를 추격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다경 선수는 선두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9레인도 조금 올라오는군요. 네, 이번 시즌에서 가장 기록이 좋았던 선수는요. 5레인에 있는 더몬트 선수가 4분 08초 8일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0레인과 1레인, 2레인 이 3명의 선수가 1, 2, 3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2레인이 가장 먼저 턴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만희 느용 선수. 한다경 선수 계속 31초대 페이스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한다경 선수는 현재 2위권이고요. 선두와는 대략 한 0.3m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다경 선수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후반 페이스가 강하거든요.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정말 좋은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한다경 선수인데요. 계속해서 2위 자리, 선두와도 지금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요. 이번 턴에서 과연 순위가 뒤바뀌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만희 느용. 네, 한다경 선수 2분 0, 3초 9, 1의 기록으로 200m를 턴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록이에요. 지치지만 않고 이대로만 가준다면 최고 기록, 한국 기록, 달성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인 버먼트 선수가 올라오네요. 이 선수가 지금 벨기에 국적의 선수고요. 지금 예선 2조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 가운데서는 굉장히 기록이 좋은 축에 석합니다, 이 선수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즌 기록으로만 봤을 때도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50m 지점 2분 35초 5, 7. 계속해서 가장 빠른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발렌타인, 더먼트. 한다경 선수 32초 28의 구간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2분 36초 1, 9로 턴을 했습니다. 네, 한다경 선수. 네, 한다경 선수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왼쪽 두 번째입니다, 한다경. 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네, 한다경 선수가 선두권과 대략 한 1m 정도 차이거든요. 네, 지금 올해인의 더먼트 선수를 본 것 같은데요. 네, 3위는 지금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고, 한다경 선수가 격차를 계속해서 좁혀가고 있습니다. 300m 지점 턴을 했습니다. 네, 한다경 선수 3분 07초 5, 1로 턴을 했습니다. 네, 선두가 지금 3분 07초 1, 9였으니까 큰 차이 아니고요. 한다경 선수가 격차를 계속 좁히면서 이제는 0.6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한다경 선수 지금 1분 4초 때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후반 스파트 생각하면 1분 4분 10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자 자유형 400m, 800m, 1500m까지 한국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다경. 네, 한다경 선수 한국 기록 4분 10초 8, 9 깰 수 있을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한다경 선수가 지금 350m 턴을 한 순간까지는 0.53초 차. 선두가 큰 차이는 아닌데 지금 거리상으로는 1.2m 정도 차이거든요. 네, 3분 39초 5, 2로 턴을 했습니다. 마지막 구간 31초대에 들어와 준다면 한국 기록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다경 선수 2위입니다. 1위를 더버스 선수가 가져가더라도 일단 예선이기 때문에 한다경 선수의 기록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다경 2위로, 2위로 터치패드를 찍었습니다. 한다경 선수. 한다경 선수 기록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한다경 선수 기록 지금 4분 11초 0, 8의 기록입니다. 네.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충분히 잘해줬는데요. 네, 네. 한다경 선수 일단은 예선 2위로 끝마쳤습니다. 한다경 선수 마지넛 페이스 31초 5, 6의 기록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4분 11초 0, 8이라면 지금 1위를 차지한 더버스 선수와는 0.99초 차이가 나겠고요. 네, 본인의 한국 기록과는 0.21초 차이가 납니다.